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며 처음 주도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동맹으로서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의 위협에 연합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벨기에 브루셀에서 열린 나토정상회담에서 30개 동맹국 정상들이 채택한 커뮤니케 공동성명은 45쪽에 79문장이나 공동대응 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토정상들의 공동성명은 중국을 떠오르는 도전으로 기술하고 러시아는 보다 공격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대응키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토정상들은 특히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군사적 야망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현진하는 도전으로 적시하고 안보 동맹으로서의 공동대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토관리들은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근래 들어 극지방 루트를 이용하고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또 지중해까지 군함들을 보내고 아프리카의 외교적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 영향력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군사적 야망으로 침묵했습니다. 나토정상들은 러시아는 여전히 나토 동맹의 집적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회기반 시설을 셧다운시켜놓고 재가동해 거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를 포함해 사이버 공격을 방조하고 있거나 부추기고 있는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나토정상들은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 정상외교 태비무대에서 전임자와는 정반대로 미국의 귀환을 알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게 재확신시켜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동맹들을 결집시켜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을 억누르고 보다 공격적으로 나오는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대처하는 데 활용하려는 외교안보 기절을 보여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선진 7개국 정상들과 나토의 30개 동맹국 정상들은 대체로 미국이 강조하고 나선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공감하며 연합전설을 구축하고 공동대응에 나서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중국 압박에는 이미 협력사업을 벌여온 독일과 이태리, 일본 등이 난색을 표시하고 나서 러시아처럼 위협으로 분류하지 않고 용호는 도전으로 낮추되 실질적으로는 주 타켓으로 사무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